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게장 먹방! 레츠고! 전복장, 새우장, 간장게장, 양념게장 이렇게 4종류의 장을 준비했고요 이 음식은 얌테이블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전복장 제가 전복은 많이 먹어봤는데 전복장은 처음이에요 과연 맛은? 전복장 진짜 부드럽다 간장이 진짜 맛있네요 이 간장이 약간 매콤하고 고추맛이 많이 나는 간장입니다 그리고 간장맛이 달짝지근해요 이렇게 버섯도 있네요 소고기 같아요 뭔가 고기 먹는 느낌인데? 새우장 간장게장 먹방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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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마늘 마늘 진짜 맛있다 미쳤다 잘 베겼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색깔이 왜이래?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제가 양념게장을 진짜 좋아해요 집게 살 집게살 집게살 좀 매워요 집게살 제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짭조름 신선한 진짜 맛있다 밥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전복이 이름맛이 오나 넘치나 넘쳐 게딱지밥 진짜 맛있다 저 간장게장 안비린거 처음먹어봐요 양념게장 밥 양념게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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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에 뼈에 뼈! 진짜 맛있다 진짜 진짜 밥도둑입니다 진짜 리얼 밥도둑입니다 들기름 들기름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늘 4가지 종류의 장을 먹어봤는데 제일 맛있었던 장은 양념게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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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술입니다 매콤하면서도 약간 달짝지근한게 제 스타일입니다 진짜로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